안녕하세요. 무스무스입니다. 트렉사스 불사조와 불사신 두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두개 다 달았어요. 앞에 다 달고, 뒤에 다 달고, 위에 다 달았어요. 이거는 거의 끝까지 간 차인데요. LED 때문에 원래 앞에 구멍 뜨는 거 싫으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간접등, 일명 무드등이죠. 무드등식으로 하였습니다. 제품 이름은 이레보 2.0이고요. 조종기도 TQI, 굉장히 자유로워까지 기능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안에 내용물 다 보고 싶지만 여러분들 유튜브에 아시라고 검사하시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센터 쪽에 팬이 돌아가 있고요. 뒤쪽에 있는 토크바라고 하죠. 토크바식으로 옵션 장착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카스탠드가 있는데요.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는데 높은 걸로 하셨고 이거 작업한 다음에 차를 공정에 띄워놓고 작업하시면 아주 멋진 그런 제품이 되겠죠. 오우, 무서워요. 진짜 끝내주는 차죠.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이름은 이레보 2.0 되겠습니다. 이레보 2.0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동영상, 주행 동영상 말고 작업하는 동영상은 따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 동영상도 보시고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놓으면 더 멋있어요. 자, 오케이, 출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짜잔!